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너 미친거야? 당연히 욕을 처먹어야지라는 의견과 아니 이건 잘한거다. 욕을 하는게 미친거다라는 이 의견.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제목 비록 상사가 유부남이지만 난 그저 일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밤늦게 연락하고 물어본건데 상대방 아내한테 불륜이라고 욕을 처먹었어요. 원지 유부남 상사에게 일 때문에 연락했는데 오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미혼 그리고 남친도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 회사에 들어온지는 이제 딱 3개월 됐어요. 이게 회사마다 다른건지 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디자인 회사들은 거의 다 그랬어요. 여기를 포함해서 다들 야근을 진짜 밥 먹듯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팀장인 그 상사는 정시 퇴근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7시 전에는 무조건 집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저를 포함해 나머지 팀원들 업무를 좀 늦게 받으면 막 밤 11시 넘어서 퇴근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제가 경력직이긴 해도 여기서는 아직 신입이니까 다른 업체에서 들어온 요구사항들 확인해가며 디자인을 하다가 궁금한 것도 많고 실수도 하기 싫어서 먼저 퇴근한 그 팀장님한테 오후 8시 늦게는 밤 10시 넘어가지고 카톡으로 자문을 구한 적이 몇 번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게 신뢰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일이 너무 답답하고 또 제가 물어볼 때마다 팀장님도 그래요. 불편해하는 거 없이 답을 되게 빠르게 해주길래 그냥 다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솔직히 답장이 오면 그걸로 제 어려움들 다 해결되고 업무를 잘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 막힐 때마다 계속 연락을 했죠.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톡을 보낸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팀장님 아내가 저한테 장문의 톡을 남겨놨더라고요. 게다가 엄청난 오해를 하면서 말이죠. 되게 긴데 내용을 줄이면 대충 이랬습니다. 아니 다음날 오전에 출근해서 물어보면 될 거를 굳이 퇴근하고 집에 온 사람 그것도 가족들이 있는 유부남인 걸 뻔히 알면서 매일 이렇게 톡을 보내는 저희가 뭐냐 히차 틀렸네요. 딱 이거였는데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아니 그래요. 다음날 오전에 만나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그 다음날 또 다른 일이 들어오면 그땐 어쩌라는 거야. 당연히 일이 더 밀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 당일 야근할 때 해치워버리는 거 이게 더 마음 편해서 그런 건데 안 그래요? 아니 내가 다른 뭐 어디 그런 아가씨도 아니고 그냥 보아직원인데 보아직원이 상사한테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되는 거잖아.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무엇보다 기분 더럽고 나쁜 건 마치 저를 유부남에게 꼬리치는 딱 그런 걸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저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 20대고 사랑하는 남친도 있습니다. 게다가 팀장님 유부남인 걸 떠나서 나이가 40대 초반이야 저보다 14살이나 더 많은 아저씨라고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남자로서 관심을 가지겠냐고 아니 그냥 다 떠나서 제가 진짜 뭐 단 한 줄이라도 사적인 말을 했으면 이런 오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하겠는데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부남을 저한테 들이댔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이거죠. 특히 이 사람 말하는 뉘앙스가 딱 그거였어요. 마치 제가 먼저 자기 남편한테 꼬리를 친 그런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 어우 진짜 거지 같아. 아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바로 저희 남친이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연하남이에요. 직업도 경찰이고 키 크고 오지게 잘생겼죠. 마음도 얼마나 착한데 벌써 2년 넘게 교제 중이고 나중에 결혼도 할 거거든요. 생긴 걸로 봐도 그렇고 아니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 누가 봐도 우리 남친이 100배, 1000배는 훨씬 더 나은데 이런 그지 같은 소리를 듣는다는 게 나 기분 너무 더럽다고. 막말로 팀장님이 미혼이라 해도 나는 전혀 관심 없거든요. 이런데도 정말로 제가 오해할 빌미를 만들어준 건가요? 진짜 이거 쌍용만 없었다뿐이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그런 문장들이었는데 여하튼 그래요.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거라고 보세요? 어? 미친 거 아니야? 아이고 이 정신나간 또라이 때문에 저 팀장은 퇴근을 해도 전혀 한 것 같지가 않겠구만? 야이C 보러 내가 다 짜증난다. 아니 뭐 이딴 게 다 있어. 미친 거 아뇨? 디자인 쪽 일을 안 해봐서 나도 잘은 모르지만 동성끼리도 퇴근 후에 연락 안 합니다. 일절 안 하죠. 이거 진짜 진짜 엄청나게 급한 일이 있으면 또 모를까. 그거 말고는 절대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뭔 놈의 회사가 이래? 팀장은 칼퇴하고 어? 막내 밑에 직원들만 11시까지 야근을 한다고? 뭐야 미친 거요? 회사가 미친 거 같은데? 그렇죠. 자기 밑에 보아 팀원들 일 시키고 지 혼자 퇴근을 했으면 연락이라도 잘 받아야지. 그게 맞는 거야. 팀장이 괜히 팀장이겠냐고. 팀원들은 굴리고 지는 혼자 칼퇴하고 미친. 그리고 연락받기 싫으면 그러면 높은 연봉도 반납을 해야지. 그게 이치야 맞아. 아니 오해고 나발이고 동성에게 그랬어도 굉장히 무리한 행동이야. 상사가 아니라 만약 부하직원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당할 행동이라고요. 아유 욕 나온다 진짜. 말이 좋아 자문이지. 결국은 지 일하기 편하려고 지금 당장 궁금한 거 물어본 거잖아. 미친 개념 없네. 팀장 좀 쉬게 냅둬라. 아니 그리고 상사가 이성이 되다가 기혼자라면 더더욱 네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스무설짜리 어린애도 아니고 이걸 진짜 모르나? 그 정도로 개념이 없냐고. 야 나중에 네 남친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네 남친 부하가 너처럼 맨날 그러면 너는 그거 참을 수 있어? 이거랑 정반대로 그 상사가 매일 밤마다 업무로 카톡을 계속 보내면 네 남친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냐? 퇴근한 상사한테 연락을 한 게 잘못이라고? 아니 그 이전에 저 조직에 문제는 전혀 안 보이는 건가 다들? 신입이랑 부하들은 매일 야근하고 상사는 매일 칼퇴하고 이런 그지 같은 상황이면 퇴근 후에 매일매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 회사 분위기 개똥이네. 이유야 뭐가 됐든 일단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한 게 맞아요. 팀장의 아내는 네가 지금 얼마나 나이가 젊고 또 어찌 생겼는지 연화를 만나든지 말든지 이런 거 당연히 모르고 또 무슨 내용으로 연락을 하는지도 관심 없어요. 그저 퇴근한 내 남편에게 연락하는 여직원 여기에 꽂혀 있는 거야. 이런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러니 오해를 받아도 할 말 없는 거야. 네가 빌미를 준 게 맞아요. 물론 그렇다 해도 쓴이한테 이렇게 연락하는 거 그 여자도 절대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 팀장 예전에 바람을 피웠던 전적이 있는 걸 수도 있고 여하튼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애초부터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피곤하잖아. 봐. 유보남인 걸 뻔히 아는 상사한테 미원 여직원이 매일매일 그것도 늦은 야밤에 연락을 한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 뿐이지. 진짜로 추파를 던지는 불륜 예비군. 아니면 어지간히 눈치를 밥 말아먹은 돌대가리. 지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거 말이야. 그 안에는 지금 쓴이가 일반적인 상식과 지능을 당연히 가졌을 거라는 전지하의 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후자였지. 이거 함정이다. 다들 디자인 쪽을 잘 몰라서 이런 댓글 다는 것 같은데 디자인 직종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은 잘 알 거야. 팀장이 진짜 개 무능하다는 거. 디자인이라는 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팀원들은 기간을 맞추려고 밥 막듯이 야근하고 있는데 상사인 팀장 지 혼자 정식 퇴근을 한다. 이건 진짜 상상도 못해본 거예요. 아니 다 양보해서 팀장 지가 정식 퇴근을 했다면 어? 적어도 팀원들 피드백이나 컨펌해주는 거. 이건 당연한 거거든. 여하튼 이거 다른 직종들은 이해를 못할 거야. 지금 여기에 유부녀가 많고 감정이입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부하직원 팀원들만 일시켜놓고 정식 퇴근하는 상사라 이거 집에서 연락 좀 받아도 돼요. 어차피 추후에 팀원들이 만들어낸 그 성과로 그랑 리더십 그리고 능력 등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서 보상을 받을 텐데 본인 대신 야근하는 팀원들이 일과 관련해가지고 연락하는 거. 이걸로 난리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오히려 팀원이 일 잘하고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팀 성과로 전환시키는 거. 이게 훨씬 이득입니다. 9번 회사 굴러가는 거 완전 개노답이네. 직원들은 냅두고 팀장만 퇴근하면 당연히 연락가는 거지. 또 그렇다고 퇴근한 사람한테 계속 연락하는 거. 이것도 아니지.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 하면 어쩌다 하는 거야. 너희 둘 다 거지 같아. 생각이 참 짧다. 그리고 남친 이야기는 굳이 왜 쓰냐. 그것도 경찰이 어쩌고 저쩌고 어리고 잘생기고 누가 물어봤냐고. 아니 그 팀장이 바보도 아니고 겨우 서너 시간 일거리. 이거 지시도 제대로 안 하고 칼퇴를 했겠냐고. 그랬다면 너 말고 다른 직원들도 연락을 했어야지 그게 맞는 거고. 너 혼자만 이러니까 연락을 한 거 아뇨. 너만 문제라고 너만. 어? 아휴 은근 슬쩍 지 남친 짜란지 정말 한심하다. 끌 끌 끌 끌 끌 끌. 흠. 지금 보면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져. 이거는 무개념한 게 맞다. 아니다. 상사가 지 혼자 갔으니까 의리 없이. 연락 좀 받아도 된다. 지가 상사인데. 이런 의견들인데요. 뭐 속 사정은 모르지만. 제 생각을 한마디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쓴이가 그지 같은 상사가 지 혼자만 퇴근하고 의리 없다. 회사 그지 같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욕을 했다면.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당연히 의리 없네. 그지 같네.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이 쓴이는 그쪽이 아니죠. 팀장이 먼저 가고. 뭐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연락한 것 때문에 이런 그지 같은 오해를 받은 게 기분 나쁘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느껴지는 건데. 상사가 팀장이 먼저 퇴근을 할 만한. 그리고 직원들이 남아서 일을 해야 할 만한. 그런 어떤 회사 내에 구조적인 그런 반박이 안 되는 논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있으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보통 그렇잖아요. 나는 일하고 있는데 지 혼자 가면 그게 더 기쁜 나쁘잖아. 물론 불륜 오해받으면 진짜 짜증나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전에 그게 기분 나빴다면 한 줄이라도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게 기분 더럽다고. 그런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의견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